올해 봄철 산불 조심기간에 도내에서 모두 48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은 2월 15일부터 석 달간 강원도에서는 지난해보다 산불이 5건 적게 발생했으며 산림 피해 면적은 226헥타르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달 전신주 주변의 나무가 쓰러져 불이 시작된 강릉 산불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협업해 전력시설 주변의 나무를 올해 말까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